여러분, 도인을 왜 찾나요? 아니, 인생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. 누구 하나 인생길을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서 가고 싶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성인도 찾고 도인도 찾고 하는 거예요. 누군가의 길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옳은지. 그냥 딱 태어났더니 응애응애 했는데 뽀로로 틀어주니까 그냥 보고. 때 되니까 어린이집 가라고 해서 가고. 가서 애들하고 경쟁하다가 점점 삶의 요령이 늘어서 내 장난감 안 뺏기면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법이 나오고 남들한테 크게 안 뒤처지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그걸 배운 걸 가지고 초등학교 때 가서 써먹고 그래서 고등 침팬치로서 커가고 있는 겁니다. 무리 생활하면서 어떻게 집단에서 따돌리 안 당하면서 잘 살지 좋은 학교라는 걸 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살다 보면 정신 차리면 한 30대예요. 그런데 좋은 대학 다 했는데 지금 실직군. 낙오자 딱 돼가지고 또 인생의 회의가 와요. 또 대기업 취직했어요. 그런데 또 자취당하고 살다 보니까 삶의 의미란 이런 게 아닌데. 자, 그 코스대로 잘 밟아서 올라가도 뭔가 이렇게 권세도 얻었고 자리도 얻었지만 삶의 의미는 이게 아닌 것. 그러니까 왜 사는지는 모르는 거죠. 어차피 둘 다. 그런데 오히려 백수가 삶의 성찰을 많이 합니다. 시간이 많거든요. 어쩌다 난 이렇게 됐는 거. 그런데 이것도 백수의 장점인지 단점은 최악이에요. 또 아까 직 취직하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너무 심한 착취를 당할 수도 있고 돈 조금 지면서 이렇게 나를 착취하나. 내 삶이란 게 없거나. 또 여러 장단이 있어요. 백수도 장단이 있고. 그런데 지금 다 결론은 뭐냐. 지금 왜 살다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근본적으로. 그러니까 도인을 찾는 거예요. 길하는 사람 없냐고요. 지금. 왜 살아야 되는지.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. 어디로 나는 가는 건지. 어딜 지향하고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. 지금. 우리가 성인. 누구들 성인이라고 하느냐. 산매 잘 들고 이런 분들도 4대 성인에 안 넣습니다. 왜. 여러분 공자가 산매의 달인인가요? 서코라테스가 명상의 달인인가요? 알아보면 그분들도 명상에 들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일반인은 명상에 들었는지도 잘 몰라요. 하지만 그분들을 도인으로 생각합니다. 성인으로 생각합니다. 왜. 그분들은 길을 알고 걸으신 분 같다는 거예요. 왠지 길을 알고 사는 양반들 같아요. 이분들은. 나는 모르겠는데. 스마트폰을 구해서 쓰는데 난 대충 쓰는 것 같고 뭔가 더 잘 쓰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그. 왠지 그.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모양. 스마트폰을 잘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. 원래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. 이런 말을 해요. 감히. 우리가 여러분 주스 물건 잘 써봤자 이렇게 쓰면 잘 쓰는 건지 애매한 상태로 쓰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인생사가 그래요. 그냥 던져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또 확신이 없어요. 더 나은 길이 있는 거 아닌가. 그런데 딱 어떤 분들은 이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. 육바라밀이야. 이니에이지야. 소크라테스는 절제와 용기와 지혜와 정의야. 딱 네 가지 사덕을 제시합니다. 플라톤 국가론에서 보면 소크라테스 사덕을 제시해.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이야. 딱 아이스토셀리스는 중용의 삶이 최고야. 다 어떤 비전을 제시해요. 정확하게 인간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. 답을 안 것처럼 굴어요. 그래서 그 지혜를 얻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. 지혜는 반드시 선정해서 옵니다. 깊은 참나 체험해서 옵니다. 그래서 기푼이라는 거는 아주 멸진전까지 들어가시라고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참나랑 함께 해보세요. 그럼 다른 차원이 열려요. 얕은 삶래라도 일상에서 계속 참나랑 함께 가보시라고요. 그래서 참나랑 깊은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. 제가 얘기하는 건 깊은 삶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보시라. 참나 없이 나 못 살아 할 정도로. 그러다 보면 나의 기본적인 관점들이 바뀌면서 지혜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. 그 지혜의 열매를 제가 미리 소개해드린 거예요. 참나와 깊은 관계를 맺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